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가 한강 하구 지역 민감 군사 정보가 담긴 해도를 북한에 넘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등을 간첩 혐의로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문재인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먼저 이번에 자유대한 호국단이라는 시민단체는 보도자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도균 전 수방위 사령관 네 사람을 간첩 및 일반 이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한 것은 지난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라 국방부가 2018년 9.19 군사 합의 사항에 따라서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로 지역을 1개월 동안 조사해서 해도를 제작한 후 이것을 북측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측으로 이렇게 넘어간 해도에는 밀물이라든가 썰물 관측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암초 위치라든가 해안선 수심 그리고 해저 지형 등 민감한 정보들이 싹 다 담겨져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넘어간 이 해도를 통해서 북한이 한강 하구 지역의 지형을 파악을 하고 이 루트를 통해서 간첩들이 침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군사 자료를 북한으로 넘겼으니 해당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이적행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으로 고발을 한 시민단체에서는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를 넘긴 행위는 명백하게 간첩제라고 지적을 했으며 대한민국의 군사당의 이익을 해하고 적국의 군사당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했으며 더 나아가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으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이 했었던 그 수많은 행동들을 보면은 이 사람 간첩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아무튼 어저께 문재인은 이렇게 고발 조치를 당했지만은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든가 뭐 이러한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이 이적죄로 고발당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4.27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에 영상 기념사를 보냈으며 해당 영상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인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문재인은 현재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되었다면서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럴 때일수록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다시 한번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를 언급을 하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 민생, 평화 3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정권의 안보 정책이라든가 남북관계는 틀렸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그런 식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인데 진짜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얘기라고 생각이 되며 솔직히 아직도 문재인이라든가 그의 패거리들이 저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것이 기가 막히고 양심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라든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은 지가 대통령일 때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북한은 문재인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미국을 속이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이미 전부 다 드러났으며 실제로 문재인 정권 중후반부에 가자 북한 측에서는 문재인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패악질을 하기 시작을 했으며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었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라이브로 박살을 내버렸고 또 조난을 당했던 우리 공무원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또한 책임이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러한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외쳤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사일 도발은 전혀 멈추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던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에서 도발을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무려 6배 이상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북한은 문재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나흘 뒤였던 2017년 5월 14일부터 문재인 정부 말까지 미사일을 30배 이상 그리고 50발 이상을 발사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였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을 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도발 횟수가 무려 6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도발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솔직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우리 정부가 호군이 아니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이 최후의 평화의 안전핀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9.19 군사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북 유화 정책에 따라서 청와대 주도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실무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체결이 되었으며 당시 군 내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만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철저하게 묵살을 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 발표를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고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은 퇴보였다고 보는 게 중론이며 실제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간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배치된 K-자주포, B궁 등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겪었으며 또 2010년 천안함 폭진 때와 같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해군의 해상기동 훈련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이 그렇게 물고 빠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 등은 지난 5년간 서북도서 배치 화력 무게에 대한 사격 훈련을 최소 수준으로 줄여야 했고 훈련을 하더라도 대형 화기를 화물선에 싣고 경기 연천, 경구 포항 등 최장 수백 키로 밖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했으며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력이라든가 도발 대응 능력은 심각하게 떨어졌다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평화쇼를 하다가 북한에게 뒤통수를 받고 국가 안보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적에게 협조한 정권의 수장이 이번에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평화팔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두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꼴을 보면 안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든가 심판을 원해서 윤 대통령을 선출한 것인데 대통령실은 그러한 민의에 귀를 좀 제대로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고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심각한 이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